안녕하세요. 차동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차주아이입니다. 자 오늘은 지구 푸시기 새로운 거가 있어요.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자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죠? 여기서 미국을 찾습니다. 미국 저거 있다. 미국 저거 있다. 여기 여기.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거 이거를 쏩니다. 자 가자 가자. 이거 볼까? 어 저기 뭐가 달라요?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에다 이 외계인같이 생긴 행성을 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방어합니다. 야 한국 다 할 수 있어? 한국 가봐. 어디 있어? 마이크 돌려. 얼른 해봅시다. 어디 있어 이거? 한국 어딨어? 자 자 자 자 자. 줘봐줘봐줘봐. 여기 있어 tired ticket. 나 저기다. 乖 이게 진짜 한국이지. 한국을 방어 미국만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새로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66으로 맞춥니다 그 다음에 쏘면은 전투기가 나가요 전투기는 직접 조정할 수 있어요 미사일? 자 그리고 다음 컨은 일단 이걸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원래 우리가 하려는 행성은 저희 아저씨로 30방을 때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다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외기인 아저씨 행성은 이겁니다 코스팅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국이 나요 거의 뭐였죠? 이걸로 거미굴도 만들... 아니 개미굴 이게 독수자... 이제 독수자... 개미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 개미굴이 만들어집니다 완성... 내장같이 생겼는데? 또 재밌는게 생각났어요 일단 새로 만들고 자 여기서 전투기를 쏩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진짜 저거 잠 안되지 비슷한데? 그냥 지렁이 눈사람은 그냥 눈사람은 그냥 눈사람 행석에 그냥 얼리면 돼요 이거 어디갔어 이걸로 이렇게 다음 다음 나이 행성은 납작한 지구 행성입니다 지구를 평행으로 더 자르면 나와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 어? 옳었나? 여기다가 여기다가 드릴 여기는 밑이 좀 이상해요 여기다 드릴을 기다려 너무 빨리 나오네 제가 뭐 재밌는게 생각났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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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잔잔해? 왜 이렇게 잔잔해? 주택이 짓을 거 맞고 끝나는 거 같아 하나 남았어 이렇게 분명 다 똑같은 바게가 그렸었는데 왜 이렇게 다음 행성 다음 행성은 도넛 행성입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쏴둬도 될까? 미국이 어딨어 찾는 게 더 힘들어 찾다 한가운데 오 잠깐만 그러면 도전을 한가운데 아 안나오지? 이런 어? 오 잠깐만 이 구멍을 이걸로 아주 손이 쉽게 못볼 수 있어 아이고 왜 안나가 날을 막지 말고 구멍을 막으라고 오 거의 다 완성 오 거의 다 완성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여기다 슈퍼레이저를 쏴버려 슈퍼레이저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줄라 이것은 왜 뚫레이저를 안째냐 애들 하아 아 정말 안 맞았어 앞에서 안 맞았다 저렇게 쓰면 아뇨 뭐야 이거 다 잠깐만 결국 위에서 쏴볼까 아 아 앞에서 행성이라써 캠사이너 쓰면 저거 터질까? 응, 되겠다 실패 다음 행성 마지막 행성, 네모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이걸로 한 번 호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돌아서 한 번만 돌아서 뚫어보도록 어? 이거 약간 신경했는데 그럴래? 한 번 먹어봐 잠시 제품든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잠시만요.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그냥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왜 안나가? 나갔다 들어오도록 할게요.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네모 행성으로 바꿔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슈퍼레이저. 됐어 됐어. 제가 재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수는. 여기 있어요. 이 시간의 앨범을 이용해서 다른 스테이익을 받아요. 슈퍼레이저 Ooh. 지금. 지금 빨갛을. 세어 빨간 인상이다. 안 되네? 아 아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도둘을 합니다 이게 아니지스 비움인데 쏴아 어 안나왔는데 멈춰놔 네 부 carefully 너 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